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변이 많이 알리셔서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힐링하는 시간, 또 새롭게 추억을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마음을 조금 더 녹이고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모두 꽃길만 노리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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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뉴스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 이 박람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안녕하셨어요. 이 박람회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식은 이제 줄 그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거기 시식 끝났어요. 다 끝나가요.